게임 속으로 초대한 안녕 반가워요 여러분을 게임 속으로 초대한 애니라고 해요 여러분은 곧 제 성에서 끝내주는 게임을 즐기게 될 거예요 근데요 실패하면요? 실패한 게이머의 영혼은 이 안에 갇히게 될 거예요 양원히 양원히 갇혀 하하하하 대체 뭘 한건진 모르겠는데 빨리 되돌려놔 야 잘들어 일단 내 게임에 들어왔으면 게임이나 할 것이지 어딜가 하하 자자자 다들 조용 이제 게임 시작 괴물먹이가 될래? 게임에 참가할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도 가자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 하하하하 조심해야 해 천천히 신중하게 아 좀 비켜 하하 미안 함전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어 아니 그럼 나 먼저 갈 테니까 길 막지 말고 비키라고 여기로 가라고 이렇게 해놨구만 이것도 모르냐 저 초보들 어? 아까 불 꺼지기 전에 봤는데 벽 바로 옆엔 함정이 없더라고 하하하하 뭐 이런 걸 하나를 못 깨서 빌빌대냐 재능이 없으면 게임 접어 하하하하 야 너네 여기 깨면 다 내 덕인 줄 알고 감사해라 하하하하 조심해 도와줘 안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끄러워 틱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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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살고 싶으면 어서 뛰어 어쩌지 틱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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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름 간다 하하하하 5 4 3 2 1 빨리 다음 게임도 하고 싶다고 좋았어 하하하하 두번째 게임 공중계단 떨어지면 영원히 안녕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슈블레 자 시간 끝 그동안 반가웠어 그럼 안녕 안돼 두번째 스테이지도 통과하신 걸 축하해요 재밌어서 아주 그냥 몸이 부들부들 떨리죠 어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자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이제 끝판인가 마침내 드디어 여기까지 잠깐만 타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정말 대단해 내 게임에서 끝까지 온 사람은 너희 두 명이 처음이야 나 너무 감동했잖아 자 박수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지롱 기다려 봐